안녕하세요 농사방 입니다 자 오늘은 전지 가위가 보이네요 예 오늘은 수양 홍도와 정말 아름답죠 지금 꽃이 펴 가지고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원수로 많이 나가구요 관상수로 농장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장에 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꽃이 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축 처지는게 축 처지는게 너무나 아름답고 공작 단풍 처럼 밑으로 쭉 원형을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구요 꽃도 오래갑니다 또 오래 가구요 정원에 심으면 너무나 아름답겠죠 네 그래서 지금 꽃 핀거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말에 감상 하시고 항상 건강 하시구요 힘차게 또 다음주를 위해서 재충전 하시고 힘차게 다음주도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농사방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사방 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